1911년에 조선총독부의 시정연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조선인의 종교에 대해서 천도교, 시청교, 대정교, 대중교, 주많은 종교들이 있다. 그 움직임, 그 민족 종교들의 활동은 정교를 혼동한다. 정치와 종교를 혼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를 혼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연한 종교, 진짜 순수한 종교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적이 취체를 가해야 돼. 취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단속입니다. 단속을 적절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청독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보이고 1915년이 되면서 종교와 유사 종교를 분리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한국의 민족 종교에서는 상당히 아주 불편한 사실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바로 종교와 유사 종교를 분리시킨다. 그럼 뭐가 종교고 뭐가 유사 종교냐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죠. 종교는 신불기만 종교로 한다. 신도, 불교, 기독교만 종교로 하겠다는 거예요. 신도, 불교, 기독교. 신도라는 것은 일본의 고유한 종교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종교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럼 일본의 신도가 합리적입니까? 사실은 그거는 우리 어떤 고유의 민속신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신도, 불교, 기독교만 종교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그 외에는 뭐냐. 그 외에는 전부 다 유사 종교 단체라는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왜 분리했냐는 겁니다. 왜 분리냐. 그런데 이 분리는 뭐냐 하면 이제부터 통제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종교라고 하면 이게 서구에서도 자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누르다가는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강제를 합니다. 뭐냐 하면 정교 분리를 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 단체는 절대로 정치에 가해 개입하지 마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민족이지 독립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누르고요. 그다음에 종교 비슷한 단체. 유사 종교 단체. 여기는 종교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뭡니까? 경찰력을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경찰력을 개입해가지고 탄압을 하겠다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 그거는 종교일 때 자유를 주겠는 것이고 유사 종교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찰이 탄압을 해서 적에 전부 다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포교 규칙입니다. 물론 포교 규칙은 민족 종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했지만 그 의도는 그런 의도를 갖고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럼